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저의 좀 솔직한 체험담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는데요. 제가 우울증 약을 2년 동안 먹어왔는데, 그건 저번에도 우울증 약의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어제 제 약을 안먹고 잠이 들었어요. 그 약을 그래서 저녁 취침 전에 먹는 약을 건너뛰었는데, 그 결과 좀 저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 제가 체험으로써 기록해두고,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거구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는 사회적 명예 뭐 이런거 신경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걸 다 말씀드릴 테구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이 우울증 약을 실수로 하루를 안 먹었는데도 여러 변화가 생겼고, 변화가 있었고,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제 이렇게 정신의 향정신성 의약품 이라고 해야되나? 향정신성 이라고 하나요 이런거? 아마 그럴건데 이런 정신과 약은 진짜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복잡다단한 효과를 낸다. 이런 것을 하루만 끊고도 그 변화로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가지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경험담일 뿐이고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함부로 약을 끊는다고 단약을 한다든지 하시면 절대로 안되구요. 저도 실수로 안 먹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먹을거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께 보고를 드리고 과연 이것이 이상현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이제 의사선생님의 판단을 따를 거니까요. 절대 그 뭐 함부로 제 말을 듣고 함부로 단약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제가 먹고 있는 약 중에서 취침 전에 먹는 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에요. 세로자트적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먹는데 이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고 되어 있는 그런 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뇌에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시냅스가 틈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신경세포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분비돼서 학습을 하거나 관심을 기울이거나 주의 집중을 할 때 이런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이 뇌세포가 세로토닌을 다시 흡수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흡수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다시 농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울증 증세 같은 게 나타나서 이제 이것을 차단해 가지고 다시 흡수되는 걸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약을 한 2년동안 보장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우연히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빼먹었는데 제가 이 약을 먹어서 그런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요. 이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 약에 지금 보면 이 약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게 나타나는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신 및 투여부에서 흔하게 체중 증가가 저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력증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2년동안 30kg 가까이 쪘어요. 30kg 가까이 쪘어요. 30kg만 어마어마하게 찐 거거든요. 아마 저처럼 찌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쪘는데. 근데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약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무력증 같은 것으로 인해서 거의 매일 침대에 누워있었거든요. 밥만 먹고 침대에 누워있고 거의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활동도 하고 가지만 예전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몇 달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30kg이나 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습관하고 약의 효과 같은 게. 그리고 약의 효과가 체중 증가를 일으키는 그런 또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체중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 상태였고요. 무력증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약도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약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약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 중에서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저는 체중 증가였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졸림, 불면, 초조, 비정상적인 꿈. 이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약을 실수로 끊어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꿈이 엄청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오늘 꾼 꿈. 그러니까 어제 밤에 꾼 꿈은요. 정말 진짜 제가 꾼 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항상 밤마다 밤에 아침에 노트를 준비해서 꿈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진짜 너무나 찬란해서 뭐 진짜 그 꿈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졸림, 불면. 불면은 전혀 없고 이 졸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 졸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소개시켜 드릴 또 약대 운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흔하게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는데 저 이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행위를 즐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유방. 메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남성적인 면이 좀 있었는 사람인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성욕 같은 것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으로 인한 체중 증가로 인해서 지방이 높아져서 이게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리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어저께 놓친 약이 못 먹은 약을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굉장히 아 진짜 이 세로켈리라는 약인데 이거는 먹으면요. 바로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초기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 처방해 주신 약이거든요.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 이건 너무 잠이 잘 오고 완전히 다운되버립니다. 그거는 진짜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지금 자는 시간이 12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12시간이 넘지 12시간이 뭡니까? 지금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력증 그래서 오전에는 무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졸림 졸림 엄청나게 졸려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전에는 경미와 무력증 이것도 무력증이고 저것도 무력증이니까 그냥 무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대부분 오후에 잠깐 찍고 예약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저께 2년 동안 꾸준히 먹다가 어저께 단약이 그냥 내 의도랑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 전혀 잠이 오지 않아요. 이거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긍정 긍정적인 측면은 잠이 안옵니다. 잠 잠 여러분 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진짜 7시에 일어나요. 일단 그래서 어머니가 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조각 먹고 다시 잠이 들어서 11시까지 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침 9시를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1시 반인데 오늘까지 자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오랜만에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정남진 공원에도 갔다 오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무력증이 없었어요.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항상 평소에는 아침에는 뭔가 흐릿하고 구름이 낀 것 같은 정신에 이렇게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잠이 옵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노트북을 노트북을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슴에 올려놓고 보다가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무력증이 왔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좀비 같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꿈 꿈 어마어마한 진짜 그야말로 악몽이라고도 하기 뭐하고 격몽 격몽 격렬한 꿈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게 지금 이거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몇 번이나 봤어요. 꿈에서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는 게 이런 색깔이 아니라 무지개색으로 된 것들이 막 터지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 꿈의 성격이 한마디로 하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록해둔 꿈을 보고 다시 회상을 해봤는데 퇴행입니다. 퇴행 퇴행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내 무의식이 나의 삶을요 퇴행시켜버리는 쪽에 그런 꿈을 꿔요. 뭐냐면 저의 삶을 부정해하는 꿈을 꿉니다.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첫 번째 꿈을 기록한 걸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꿈은 무슨 꿈이냐면요 거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 제가 40세거든요. 40세 41세 41세 41세인데 40세라고 해봐요. 20년을 그중에 반은 20을 한 대학에서 보냈어요. 이 대학에서 학부 대학원 그 다음에 강사 뭐 그 이상까지 다 해봤어요. 다 했는데 이 20년 동안 내 기억이 점점점점 과거로부터 점점점점 이렇게 뒤로 퇴행해 가요. 퇴행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로 가는데 어떤 현상이 어떤 꿈이었냐면 처음의 꿈은요. 강사신 제가 강사신 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 그 내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 건물에 그 강의실을 제가 제가 강의해야 되는 그 강의실 있잖아요. 그 강의실을 못 찾는 꿈을 꿈이 시작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강의하는 내가 어디지 하는 거를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헤매다가 어떤 한 강의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뒤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을 딱 보니까 이런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핵폭탄에 그렇게 빛이 번쩍 나고 이런 버섯구름이 퍼지는 것까지 보인 다음에 몇 조 지나지 않아서 뜨거운 열 바람이 불어오는데 무슨 유리 머리에 이렇게 빰에 찍히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꿈이 블랙아웃 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대학원생 때 꿈이 나오는데 대학원생 때 보면 대학원생 때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집이 이상하게 변형돼 있어요. 굉장히 고층 건물로 되어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원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상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처럼 되어있는 곳으로 바뀌어있어요. 그 자취집이. 근데 자취집이의 분위기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조금 위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계속 돌아요. 막 도는 그 회전의 감각이 계속 느껴져요. 어지러워요. 엄청 어지럽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느껴지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등쪽을 바라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유리창으로 되어있고 세상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뱅글뱅글 돌 때마다 이 버섯구름이 또 한 번씩 한 번씩 보이면서 갑자기 또 뜨거워지다가 밤에 잠시 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꿈을 꾸냐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냐 그 다음에는 고등학생이 되어있어요. 퇴행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강사 시절부터 강사에서 거기 일로 대학원생으로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가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감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고등학생 다 친구들의 시험감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제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시험을 보고 있어요. 같이 제가 시험을 보면서 애들 감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를 제가 그걸 걷어서 가요. 갔는데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보더니 너 이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너 대학교 졸업장 그거 너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의 시험을 보지 않으면 대학교 무효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상하죠? 이상한 꿈이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의 20년의 사실은 20년의 인생이 제가 해직되고 직장에서 쫓겨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다 날라간 거잖아요. 그 기억을 퇴행시켜서 자꾸자꾸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서 그거를 지금까지 그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잠들었을 때는 이런 꿈은 이렇게 찬란하고 현실감 있고 퇴행적인 꿈을 꾸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딱 안 먹고 그 안 먹으니까 그냥 바로 그런 이런 이상한 격렬한 꿈이 나타나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그렇고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악몽 악몽 중에 악몽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부정적인 그런 한 측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몇 1년 반 이상 나타나지 않았던 아침 발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호르몬의 어떤 그러한 거를 조정하는 것만이야 전신의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분이 좋았냐 아침에 발기가 돼서 기분이 좋았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고추장스러운 느낌이에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이런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기관이고 그것이 이 우울증 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복잡한 뇌에 어떤 그런 복잡한 기전을 어떻게 만들까 좀 단순화 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뭐냐 부전 상태로 만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그냥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 안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이 그 우울증 약의 가장 그 그런 걸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이렇게 널뛰는 그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충동적인 일을 벌이지 않고 좀 이렇게 유순하게 만들고 공격성도 줄이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루 단약을 하니까 그게 갑자기 그냥 뛰쳐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루만 단약을 해도 이렇게 극적인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단약하지 마시고 호기심을 가지고 단약을 하지도 마시고요. 항상 드시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나 무력증이 심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 무력증이 심한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좀 호소를 해서 약을 단계적으로 줄여나서 조금씩 줄여나와서 그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야지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항상 여러분 조심히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복용하실 때 절대로 함부로 단약하시지 마시고 그러시라는 말로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저 결론은 그겁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체험담을 지금 딱 말씀드린 건데 참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인간의 진짜 정신뇌의 자격이라는 게 진짜 복잡 다단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경험담을 들려드린 것 뿐이고 오늘부터 다시 약을 꼬박꼬박 잘 먹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건 이사 선생님한테 보고해서 만약에 이사 선생님이 어떠한 증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또 처방을 해주시겠죠. 그거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자기가 진단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함부로 자기가 스스로 단약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그냥 경험담이었을 뿐이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더 재미있는 정보 이런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